선생님. 스승과 제자에 만나. 어머 선생님 너무 쑥스러워하세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냥 해서 플리에 해서. 아니 안 떠요. 플리에 해서 상태만 뒤로 넘겨주세요. 플리에. 앤 뒤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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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올라가서 뒤로 넘어간다고 생각해요. 점프해줘야 돼요. 안 해봐가지고. 여기서 들 때. 그냥 올라가서 앤. 위에다. 남자 여기 위에 내 상체를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. 뒤에. 올라가서 이렇게. 뒤집어.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더 뒤집어 봐봐. 더 넘겨야 돼요. 그렇지 그렇지. 이게 남자 손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. 여기가. 거기까지 훅 오면 돼요. 뒤로 넘어오면 돼요. 뒤로 넘어오면 돼요. 괜찮아. 셋. 앤. 원. 일단 이렇게. 일단 이렇게 할게요. 리프트가 잘 안되면. 다시. 발 조심. 발 조심. 발 조심. 플리에를. 모르겠다. 모르는구나. 그러면 드는 건 빼고 이렇게 하고 나올게요. 그러면 안 돼요. 음악 한번 주세요. 해볼게요. 계속 와요. 준비. 팔 이쁘게 해서 가야지. 지금. 큰일난가요. 나온다. 나왔다. 돌게요. 앤. 앤. 좀 서 있어 보이고요. 오른쪽부터. 앤. 왼쪽. 오른쪽. 왼쪽. 그냥 포즈. 오케이. 굿. 앞으로. 뒤로. 오케이. 한 번 더. 똑같이. 좋아요. 다시 뒤로. 그다음에 수트 눈. 한 바퀴 돌고. 앉으면 될 것 같아요. 굿. 잘하네요. 잘했어요. 이제. 이것만 나중에 알면. 네. 그거 리프트는 금방 배울 수 있어요. 굿. 그리고 살을 조금 더. 살을 조금 더 빼면. 저거. 자. 그다음.